이재컴퓨터 아트서비스학원 전주캠퍼스 저희 이재컴퓨터 아트서비스학원 전주캠퍼스는 2010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3년 인증훈련기관으로 디자인, 일반사무, 회계, 정보기술개발 분야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훈련기관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강사진과 전문성 있는 행정직원을 보유하여 체계적이고 우수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지역 디자인 분야 최대 수료생을 배출한 훈련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기관에서는 평소 우수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기관 자체 평가문항 개발 매뉴얼을 제작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도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재 전문가 초빙 또는 협약을 실시함으로써 평가도구의 실무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도구 개발 매뉴얼을 통한 평가도구 개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입니다. 큰 사항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본 수상을 통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노력하고 결전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평가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수한 훈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